동대문구 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IT 취업교육을 운영합니다.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목 금요일마다 다사랑행복센터 컴퓨터실과 대교육장에서 진행되며 IT에 관심있는 취업희망 결혼이민자가 대상입니다. 이미지 메이킹과 퍼스널 컬러를 진단받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법, 챗GPT 활용법 등을 배우게 되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.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QR 접수하면 됩니다.